안녕하세요. 콜틱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 채널은 건축, 인테리어에 관한 프로그램의 노하우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학생들은 밤샘, 직장인들은 야근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한 지식공유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로 스케치업, 오토캐드, 루미온에 관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포토샵, 일러스트와 같이 중간중간 영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은 프로그램의 기본기능, 확장기능의 소개와 확장기능들끼리 응용으로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소개해주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서로 잘 연동될 수 있는 방법들과 작업 중에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보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